잠시만 쉬는 건가? 너 봤는데 뭔 자는 척이야. 왜? 나 바람 좀 쐬고 싶은데... 별 자유가 없어. 그냥 자, 오밤축에 무슨... 꽉 잡아, 좀! 야, 뭐 하시는 거예요? 휠체어가 없어, 지금. 호출하시면 갖다 드려주실 때... 잠시만 앉아계세요? 야, 너 호출을 했어야지! 두 다리 멀쩡한 네가 휠체어 갖고 오지 그랬어. 야, 그건 생각 못했지! 나도 못했네! 이따 갈게요. 안녕. 안녕. 왔어? 살 좋아 보이네. 아니, 옷 갈아입혀 주다가. 나, 나가 있을까? 빨리 좀 입히라고, 뚝! 자, 하마 그냥 줘. 튀어 왔어. 안 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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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형, 형, 형! 형, 형, 형! 형! 성질 안 죽일래? 내가 알았냐? 어휴, 너 버려줬더니... 어휴, 나도 팔을 팝개. 아휴, 내가 팔을 팝개. 하악! 아휴, 하악! 아, 몰라! 좀 떨어져! 가라! 건들지마! 안 건드렸어. 너 지금 얼굴이 똥 참나 아니야 지금 냄새 우리 레오? 어땠어? 별로? 소녀팬들 마음속에 별로? 죽을래? 아니 야 쌍꺼뚜리들 싸우러 싸워 누나 피땀 눈물 그런 거 좋아한다 너 토하는 거 아니죠? 응? 너 발성이 애잔만 못하더라 야 너 아까 나 녹음할 때 감동했어 몰래 우는 거 다 봤거든? 내가 언제? 와 너 데뷔하고 바빠지면 자주 못 보는 거 아니야? 야 겁나 바빠지지? 번호필 미리 뽑아놔라 야 콜라맛지 성대에 탄산 안 좋아 물 마셔 물 아우 알았다 물만 쓴다 물 발성이 애잔만 못한 이유가 있었어? 마누라냐 잔소리 났지 데뷔하는데 자기관리